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중 하나인.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같이 예수님이 크리스천에게 분부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지며 새로운 삶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와 사회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신앙이 됩니다.